우리가 불신신하자면 왜 신심은 듯 그대는 자꾸 여전 보다 그냥 보았지만 멀쩡되어 하얀 아래 웃고 있는 오 그대는 다 볼게 바랍니다 정민 선배 앞에 얼쩡되지 말랬지? 뭐? 니까짓기 감이 어디서 한정민한테서 떨어져라 어이 형! 아 나 지금 지금 해먹어라 야 윤신 애기집을 왜 안 모여? 어? 어디서 이렇게 마신거야? 나가자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해 얘기 얘기 그럼 얘기 넌 지겹지도 않냐? 됐고 야 윤신 어딨어? 야 윤신 어딨어? 성모님 너무 취하신거 같은데 내려가서 얘기해요 어 너 거기 있었구나 야 우리 접대 못했던 얘기 해야지 어? 그만해 직원들 보잖아 보라 그래 야 팀장님이 자꾸 착각하시는 분인데 왜 내 비서야 내 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이 야 됐고 노래나 하자 너 노래 한 번 할게 나 노래할 테니까 잘 봐라 형 노래 잘 봐라 어? 같이 할래? 같이 같이 후 너 지금 어디 보는 거야? 응? 그래 가라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오케이 야 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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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있을 거 없어 야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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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